5, 4, 3, 2, 1 아 외곽이다 그나마 마을 외곽이다 여행 그렇게 치열하진 않아 내 몇 명이 태어났느냐가 좀 중요하지 초장부터 쓰나지시구요 좋으시구요 와 방탄도 있네 여긴 갑이다 최고다 최고 권총도 있어 야 이 시기야 니가 니가 날 니가 날 아 나 왜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오시게 오케이 나와라 다 잡았다 일단 나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 수단을 만들었는데 얘 한 번 무기 보자 오 좋아 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 케이스네 아 샷건 없었구나 샷건을 먹어야 되네 여기 근방에 있는 놈은 다 죽은 것 같은데 여기서 파밍 조금만 더 하고 바로 저쪽으로 건너가자 왜 파밍 안한 것이다 나 내가 사명 잡았나 내가 사명 잡았나 아 권총이었네 아 수료탄 움직여 외곽지역으로 가야돼 여기다 여기 아파면 안했어 소기의 무슨 총을 죽느냐가 생존의 관건이요 이거는 아 샷건이 없나 내가 원하는 샷건 어 그냥 파밍했네 오케이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어서 파밍했구만 어? 사람보다 안 됐네? 아무리 못해도 무기가 좋으면 건드릴 수가 없지 호잇! 읏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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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! 읏차! 이제 젖이 되니 위험하다고 뜰거야 여기는 벌써 10명 남았어? 어? 내 무기 구성이 지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아 그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야 생존하기까지는 더 구해야돼 더 구해야돼 더 샷가는 한방짜리로 구해야되고 총알은 더 많이 구해야돼 누가 한명 잡아야되는데 아 아까처럼 진짜 동맹매져가지고 체스에서 띵가띵가 놀고있길래 그거 잡았더니만 게임에서 이겼는데 그런 케이스는 두무니까 빨리 스납 총알갖고 그래야돼 그래 노파밍적이다 여기까지 온애가 없나보다 내가 아까 다 죽여가지고 발소리 들린거 같은데 아닌가? 오케이 노파밍지요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오? 순아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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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보이면 바로 좀 이따가 판단을 하고 싸야돼 아 저거는 먹으면 안될거같애 왠지 Center 호 applicants 퐁 퐁 퐁 퐁 퐁 퐁 시로킷이 여jan ape 퐁 혹시 모르니까 총 맞을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파밍하다가 저 반탄복을 마지막에 먹기로 오케이 아 진짜 저희 분명히 있었소 저 있다 얼른 나와라 다 잡았다 와 두명에서 낙소는거 봐 저게 돈맹하는 놈들이 있어 쟤네들 치료키 있어야되는데 근데 아까 한 번에 죽은걸로 봐서는 한명은 치료키가 없어요 시나 있었네 얘 아 치료키 아무도 없네 어이구 어이구야 버리지 말아야될걸 버렸다 방금 오케이 내가 원하는 사건 고성능 사.. 고성능 덕에 써야되는데 치료키 공맹은 개나 줘보라지 공맹은 개나 줘보라지 치료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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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찬양 안먹어도 되겠는데 치료킬 수 있어야되네 치료키 와 이거 순하 순하 구해서 다행해 순하 총알 구해서 다행이다 4명 남았구나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야 아직 올라갈 필요없어 12초 되어있다 10초 아 2발 남았지 쟤까지 먹어야돼 잡으러 가자 10초 이렇게 총알 없을때는 저렇게 잡아야되는데 다른 놈이 나타났다 대기하자 지들끼리 싸운다 이거 10초 먹을 때 죽여야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먹을 때 죽여야지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파밍하고 가자 이제 높은 곳으로 오 좋아 나이스 멀리서 싸워야돼 멀리서 멀리서 멍청한 놈들이나 처음부터 싸우는거야 가까이서 적한테 걸리면 안되는데 나머지 한명 어디있을까 나머지 한명 어디있을까 다 보인다 48개 얻었네 해볼게 4개 방탄 388 P500 이제 올라갈때가 됐다 와 탄창 500빨리 다 보인다 보여 얼른 나와라 어딨지 어딨지 어딨는거냐 다 보인다 뭐야 다 보인다 보여 다 보인다 얼른 나와라 호잇 어디있는거냐 다 보인다 보여 히힛 물에도 둥둥 떠다니면서 올 수도 있어 다 보인다, 보여 다 보인다, 보여 왜 꼽니까? 다 보인다, 보여 아닌데 일단 한 대는 맞아도 돼 피가 충분하니까 일단 위치 확인하려면 한 대 정도 맞아도 돼 근데 왠지 얘 얼어 죽을 것 같다 거짓난거냐 눈을 크게 뜹시다 모르는 거야 다 보인다 내 뒤에 있다 실력잔데 누단자인가 다 보인다 보여 얼른 나이스 나이스 와 내 뒤에 있는 거 봐 숨어 있었네 500발을 다 쏴 주는 거냐 건병함제는 물에다 쏘면 물 튀기는데 여긴 안 튀기 으아 으챠 으 으 으 흐